아! 아니 오늘 악질 저격러 왜케 많냐 진짜로 미치겠네 시작부터 폴탄질이냐? 아니 요새 철권좀 하셨나요? 뻥발 언제까지 맞을거야? 앉아보든가 어! 잡기 에이 뻥발 아! 질렀어 예 아래킥 확정인데요 이거 아 이제 확정 아닌가? 아아 제발 오른손 아아 잠깐만 연잡금지에요 진짜 한 번만 써라 나와 막탄다 허어어어 허어어어 뭐하세요 저 아니거든요 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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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진짜 너무하네 다운잡기??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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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이잖아 왼손 아아 제발 왼손 허허 허허어 시체를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하여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가셨나요? 아 그렇군요 나락! 수정 봐라 수정 봐 어 제법 숙일 줄 아시네요 앉아보든가 또 앉아보든가 지를거임 지를거임 앉아보든가 아! 아 유네! 아 뾰로라로 아니 형님 아 아 아 아 존나 아프네 으! 밀쳐보든가 여기서 또 밀치기 아아 오른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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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었지? 풀었지 오른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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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여기서 왼손? 아 진짜 개업겹다 킹 나 살 나 살 눈 나 살 야 존나 아 반칙이지 이거 아 잠깐만 아 이거 진짜 반칙이다 폴탄이 형 누워서 게임하고 있다고요? 거만하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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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 어허 보통은 저기서 버텔 누르는데 말이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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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법이시네 사칭같은데 다른 분이랑 할게요 이분 사칭인거 같아요 너무 못한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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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시와 형 10선 뜨죠? 진짜로? 와 10선 뜨자 그런 실력으로 파킹이 사칭하지 마세요 그런 실력으로 파킹이 사칭하지 마세요? 와아 형님 10선 합시다 제가 풀메 방 팔게 빨리 들어오세요 아 나 지금 아니 그 폴탄 형님 그 5선 승만 딱 깔끔하게 합시다 10선 오케이 했다고요? 어 들어와 형님 합시다 10선스 감히 저를 놀리고 저를 사칭범 진짜한테 사칭범 감미나 형님 하단 중단 이거죠 하단 안돼 안돼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쉬워 쉬워 아니 이거 폴산용 짭 아니야? 아니 이게 폴산용 실력이라고? 아니 내가 하는 폴산용은 꽤 어려웠거든요? 아 근데 너무 이즈해 아 뻔해 뻔해 짠승 너무 뻔해 어? 어어? 다크웨이브 에이 안 통하죠? 바로 하단 바로 하단 아 쉬워 바로 3대 덕 아니 뭐 기권하셔도 돼요 아니 형 아니 킹으로도 안 되는데 뭐 브라이언이에요 진짜 하하 아니 이게 돌거잖아 아 너무 뻔해 나락 쓰고 나랑 또 쓰고 뻥해 하체트죠 으아악 어 좀 치시네? 네 안돼요 아 아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중단 또 중단 중단 아 형님 언제까지 그렇게 가드만 할 거예요 어? 어잉? 어잉? 아하하하하하 아아아아 저이씨 거울 이 정도예요 제대로 하면 데밀지는 랜덤해도 되겠다 랜덤 이거는 폴탄이 형한테 랜덤을 한 번 해드릴게요 뭐야 이거 어 그렇지 토프 벽 갑시다잉 찍고 찍고 레이저 어허 어디에 앉어 어딜 어딜 앉으세요 형님 패신 아 안돼요 방향 속도 그 옛날처럼 형 젊었을때가 아니라서 이 초풍 앉아서 뛰우는건 안된다고 보셔야되요 그냥 딱 무난하게 기상킥을 때리세요 형님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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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쓰면 안돼 뻥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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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게 날로먹을라그러면 안돼요 형 그 낙법 치시면 안돼요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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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려고 하면 안돼 아 안된다니까 안돼 절대 그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슉슉 뻥뻥 슉슉슉슉 스매시 아 좋았어 두둥 당 뿅 왠어파투 원 하나 둘 하나 둘 아하하하 더티 두바퀴 하단 요걸 또 더티 아 너무 쉬워 이지 아 컴온 어 기무아 기무았어 스매시 스매시 하고 스매시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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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툭 툭 툭 아 졌다 하하 방종해야겠다 하하 쪽팔려서 못살야겠다 쪽팔려서 못살야겠다 쪽팔려서 못살야겠다 아이씨 영상편지 보내자구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자 뾰로롱 자 이제 영상편지 여기 뽀샤시기 딱 들어가서 보내는 겁니다 어 파킹아 우리 알고 지낸지 좀 됐는데 내가 너한테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 없는 것 같아 이거 하나 주세요 폴탄이 형한테 통화 한번 걸어봐야겠다 아이 게임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이 여보세요 여보셔 아 형님 오늘 너무 잘하시더라구요 진짜로 도망간거 맞아요? 도망간거 맞냐구요? 아 그럼요 도망갔죠 형님이 저한테 3연승 딱 하시고 잠자면서 해도 되고 뭐 짜퉁하냐?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분노해서 게임을 해봤지만 아 4연승 이후에는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더라구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 아니요 그냥 놀리려고 전화했어요 뭘 해명이에요 그냥 놀리려고 전화했죠 해명할게 뭐있어 아 벽고 벽고 아 벽고 아 벽고 아 벽고 아 벽고 모르겠네 E뱉기 이거 또 왔네 뒤졌다 일단 가만히 있어 볼까요? 펭신 하단 펭신 중단 아 지금 이렇게 안통화하지 반시게 아하 형님 하단 그렇게 쓰면 안돼요 질 자신이 없어질라고 그러네? 넷붐깃 오우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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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안돼 이럴수없어 아아 길을 모아 막 그렇죠 번길차기 넷붐깃 넷붐깃 아아 뻔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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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라이곤의 몽글 잡게 알고있지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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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아니야 어 어어 아 뭐야 이걸로 끝내라 했는데 아 그걸 왜 맞아요 진짜 바보같이 아 그걸 왜 못 어우 제가 겨우 이겼습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폴탄이형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딱 딱 딱 딱 다 까지마아아아 암워킹이나 해볼까 어어어 홍림 안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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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레쓰댄스 왜하필 주캐라인을 골라가지고 내가 짬발 짬발 커키 오케이 좋아요 어허어아아 쿵쿵 따아 잡기? 오 좋았어 바운드 쿵쿵 따아 아 안돼 허어어 아 안돼 아 풀었져 개꿀 아 풀었져 개꿀 아아아아아아 슈바 아 왜 마지막이 내가 지는 엔딩이 되야되는거야 아아아아아 다 놀렸는데 아 오늘 지면 안되는데 폴탈장한테 아 전화왔다 어 네 행님 어 빠킹아 지금 혹시 게임하고 있어 혹시 아 뭐 게임하고 누구 만나셨어요 아니 아까부터 데디킹이라고 자꾸 캐릭터 바꿔서 오는데 개못해가지고 이거 팩관리 좀 해라 아 저는 형이랑 오늘 딱 다스판했어요 아까 그 풀메이사 4연승한거랑 기사워드로 랭맨 잠깐 만났을때 어 아 아 그게 전부야? 어 그게 전부인데 뭐 다른 애 만났나봐요 존나 못해요? 아니 너무 못해가지고 한 라운드를 지기가 힘들어 어허허허 그래요?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 이거 아 이제 팬관리 좀 할게 진짜 드럽게 못하는 새끼가 날 사칭하고 다니네 짜증나게 그니까 아니 나도 너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좀 그런거 보면 내가 마음이 좀 아파요 아 네모찡님 감사합니다 히든 미션 폴타님한테 져주기 아 감사합니다 아 사실 형님 암워킹은 저였는데 아 이게 히든 미션이어가지고 제가 져줘버렸네요 아 일부러 져줬다? 아 그럼요 제가 뭐 만나면 그냥 형님 탈탈탈 털어버리죠 응 그래 알겠어 어 네 수고하세요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미션 져주기 이 새끼 아 아 존나 미쳐버리겠네 진짜